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 이명우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모으고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반가운 소식은요. 어제 진행됐던 어제가 8일입니다. 화요일에 진행됐던 gma 시상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니미직 어워즈 시상식이 어제 8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명웅이 가장 많은 상을 받은 거예요. 3관왕을 차지해서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가수로 등극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2022 지니미직 어워즈에서 3관왕을 달성을 해서 최고의 가수가 됐는데 가장 많은 상을 받은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2관왕이고 엔시티드림이 2관왕인데 이명웅이 3관왕을 차지했는데 어제 이명웅은 여기에 출격을 하진 않았고요. 출연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최고의 가수로 등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수상 내역을 보면요. 대상 부분에서 올해 음원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수상 부분에서 남자 솔로상 그리고 특별상 부분에서 지니 인기상을 받았어요. 지니 인기상 부분은 100% 투표로 진행됐는데요.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렇게 지니 인기상을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제 수상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2020년 22년 지니미직 어워즈의 수상자는 이렇습니다. 2022년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올해 가수상 부분에서는 엔시티 드림이 차지를 했고요. 올해 음원상 부분에서 이명웅이 이렇게 차지를 했고요. 올해 앨범상 부분에서는 엔시티 드림이 차지했는데 아 요게 아쉽습니다. 올해 앨범에 이명웅의 I am hero가 지금 MMA죠. 멜론 뮤직 어워즈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월등한 투표율로 지금 1위를 차지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GMA 시상식에서는 올해 앨범상을 엔시티 드림에게 이렇게 내줬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엔시티는 이렇게 2관왕을 차지했고요. 이명웅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솔로상 부분에서도 이렇게 수상자가 됐고요. 지니 인기상 부분에서 이렇게 이명웅이 수상자로 결정됨에 따라서 이명웅이 3관왕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아이돌 플러스 글로벌 인기상이죠. 이명웅과 치열한 1위 다툼을 했다가 1위를 차지했고요. 아쉽게 이명웅이 2위를 올려놨는데 어쨌든 간에 방탄소년단은 남자 그룹상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아이돌 플러스 글로벌 인기상에서 2관왕이에요. 2관왕 이상 된 사람, 2관왕이 이제 엔시티 드림하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고요. 그리고 이명웅이 가장 많은 3관왕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아이부도 이렇게 2관왕을 차지했고요. 상을 3개 부분에서 받은 가수는 오직 이명웅이기 때문에 올해 최고의 가수로 등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에 올 들어서 이명웅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9관왕을 차지했었는데 상법 터진 이명웅인데 이렇게 또 3개의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12개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9관왕 부분에서는 10관왕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도를 보면요. 9관왕에서 또다시 3개의 상을 추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이 페네스타 솔로 랭킹 부분에서 3주 연속 1을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11월 첫째 주에서 이렇게 솔로 랭킹 부분에서 투표해서 당당하게 또 1을 차지해서 3주 연속인데 사실 이 솔로 랭킹은요. 트로트 랭킹의 명칭이 바뀌어진 거예요. 트로트 랭킹 부분에서는 80몇 주 이상 1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명칭이 바뀐 이후에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3주 연속 1위 이명웅 솔로 랭킹 부분에서 페네스타의 솔로 랭킹 부분에서 이렇게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진행됐던 GMA 시상식에서 이명웅이 이렇게 가장 많은 상을 받은 3관왕을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역시 이명웅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대한민국의 대세어부 대세 최고의 가수임을 보여주는 시상식였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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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